지난 시간에 두성규 박사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전망을 부탁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또 추천을 한 강하게 추천을 해주셨죠. 유은혁 연구원님이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 대답에 굉장히 날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답변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추상적인 것보다 명확한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할 겸 어렵게 한번 모셨습니다. 네, 저 유은혁 연구원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은혁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좋으시죠. 2021년, 이제 며칠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내용들하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얘기를 조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집값 상승세 단호 추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같은 현상 좀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한 4년 전, 5년 전 이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그때보다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죠. 특히 서울에서는.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집을 팔거나 살 때 취득세 같은 것이 몇백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면 똑같은 집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영 하나가 더 붙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이 좀 더 지속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건설 공사 관련된 금액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집에 인테리어 새로 하는 거 이 비용으로 직결이 되죠.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합치게 되면 사실 이사 갈 때 집값이 오른 것에 더해서 기타 소유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량은 아마 다른 요인이 아니어도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출 규제까지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또 비수기기도 하죠. 그리고 원래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비선호층, 비선호동, 세입자가 있느냐 없느냐 입주 언제 할 수 있느냐, 금매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원래 가족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좀 인위적인 요인, 즉 주택 매수를 억누르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 같고요. 아마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는 바로 DSR 차주 규제가 실행이 되니까 그것도 일종의 대출 규제가 되는 거죠. 지금 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 지금 시세 변동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위는 계속 꺾이고 있는 그림인데 아까 말씀하신 억지로 수요가 눌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래 지표라고 하는 게 잠깐 단계 면동 같은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자료로만 하면 분명히 10월 25일부터니까 11월, 12월 약 두 달 정도 상승률이 감소를 좀 했죠. 그런데 저런 추세를 가지고서 만약에 저 추세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것이라면 분명히 시장이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2개월간에는 저희가 다른 요인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억눌린 경우에는 그 억눌렸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순간에 다시 가격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나오는 상승률 전망을 보니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가장 높긴 하네요. 압도적으로 전망을 딱 보시고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가격 상승 전망을 상승으로 딱 잡기는 하셨어요. 이런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올해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전망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다른 분이 많으셨고요. 사실 제가 외부 설문에 답해드렸던 수치는 사실 그것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사실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가 있으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 갖다 붙일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집값이 내린다고 하면 별로 없어요. 왜 내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작년부터 지목된 것들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현재도 진행형이고 아마 내년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집값 상승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연구원님한테 기대하는 바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집값이 내리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주죠,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다는 거는 매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족이 생기면 우리 가족들도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정주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주환경을 얻는데 본인이 가진 자금 여력보다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다면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저한테 문의주시는 내용들이 결국은 올라요, 내려요가 되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구원님 사석에서도 뵙고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취재하시는 분들이나 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정확한 답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올라야 되겠다. 심지어 연구원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쪽의 내용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들을 갖고 계신데 사석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집요하게 기자분들을 포함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답을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긴 하죠.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약간 독자분들은 간단하고 명료한 걸 더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시그널을 이렇게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최근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봤는데 주택 부입 태도지수 이것도 나와서 보긴 했어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갔던 그런 지수이긴 하거든요. 표 자료 1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여기 한번 연구원이 보시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지수가 주택 구입 태도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볼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맨날 100을 넘는다 90 몇이다 이 정도 보다가 갑자기 50 몇을 보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긴 하더라고요. 더 낮아보기 이런 것도 착시적으로 낮아보이는 게 있어서 참고를 하실 거는 2020년 4.4분기도 55.8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100에서 56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추세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180, 90, 80 이런 거 보다가 50 몇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입 태도지수라는 거 보면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적극적이었다고 하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내용들 이게 진짜 집이 가격이 무서워서 아니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지 아까 억제한 여러 가지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수도 기존 앞에 말씀하신 해석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실까요? 사실 이런 지수를 보게 되면 이거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딱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죠.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사하다 보면 그때그때 응답률에 따라서 약간치 변동을 해요. 사실 이거 기사 보고 좀 뜬금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주택가격 지수하고 좀 다르게 서울연구고 이거 갑자기 왜 이게 평소에 보던 지수가 아니니까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내구제 구입 태도지수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수는 그냥 여러 가지 있는 참고자료의 하나로 보는 거지 이것의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됐으니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이거대로만 하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플랫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등했던 시기 때도 별로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조정이다 보다 얘기하는데도 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라든지 표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해서 서울연구원 들어와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표본 중에 무주택자인가 20대인가 이 부분들은 표본에서 많이 빠져있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거를 발표를 할 때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동향이나 이 부분들을 좀 파악을 못한 게 표본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의심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집값 상승 하락 이런 얘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지역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주목해야 될 지역을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서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다가도 누가 집을 갖고 있는데 몰랐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리면 대부분이 그쪽에 뭐가 생기는 겁니다. 지하철이 발표됐다거나 커다란 마트가 들어온다든가 결국은 개발 호재의 작용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작년 올해 정부가 발표한 것들이 있죠.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디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 거지 아직 착공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결국 완공은 안 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에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어디가 오를 것이냐. 다들 관심 있는 건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은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가장 먼저 집을 봐야 되는 것은 본인의 생활환경이죠. 생활환경, 생활패턴, 우리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을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떤 인근 여건, 인프라가 좋은 곳이 좋겠죠. 하지만 이미 그런 곳이 갖추어진 지역은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곳이 생길 것이다 라는 곳은 당연히 완공 때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프라 얘기였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사실 서울에서만 보게 되더라도 재개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서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 그 인근이 싹 바뀝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던 옛날 2층, 3층짜리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다 1층의 상가로 바뀌고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가가 많아지면 동네가 밤에 환해지죠. 그럼 좀 더 안전한 지역이 되고 어쨌든 좋아집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든 아니면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일단 서울의 집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반경이나 필요한 것들이 본인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 주거지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지역을 보시는 겁니다. 약간 교과서 저기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는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언급을 하면 세종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급, 공급 물량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각 개인마다 생활 반경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집이 아무리 싸다고 해서 대구나 서울 사람들한테 이게 끌리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사는 반경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해당 공급 주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는 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신축 아파트가 막 분양이 된다. 이런 지역들은 가격 상승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올해 다들 정부 정책 자체가 공급 폭탄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만큼 맞춰서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겁니다. 대구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공급량이 많긴 했었죠. 지금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계속 아직까지도 좀 둔해지긴 했지만 집값이 일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이긴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면 안정화되는 건 언젠가를 궁금해 많이 하시거든요. 집값이 도대체 언제 안정화되는 거야? 나는 집을 언제 사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시점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일각에서는 2023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4년, 5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다 근거들이 달라요.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사실 안정이라는 얘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해야겠죠. 집값이 조금씩 오르는 정도, 물가상승률이나 고원절리로 오르는 정도를 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는다면 다른 분들 예측하시는 그 정도 기간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기본적으로 건설 생산품이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진행하는 것들 주택 공급 계획에 적지 않은 부분이 3기 신도시인데 이건 또 사전 청약으로 상담부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발표된 예상 입주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신도시니까 경기도에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가장 몰려있는 서울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은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민간 공공모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만 나와 있는 거지 그만한 물량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만 보더라도 가시는 그 지역입니다. 올해에 그렇게 열심히 1차 시범 사례로 밀었던 지역도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된 입주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물량들은 나와 있는 그 앞에 물량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계획 물량인 거잖아요. 계획 물량은 저렇게 잡혀 있겠지만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아마 이 부동산 시장을 또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게 계획했던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기대를 좀 적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정비 사업 물량이 10년 동안 밀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한 번에 풀어준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전세 수요도 급증을 할 거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면 주택 공급 물량이 단기에 크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오래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이다 이런 예측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게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딱 떨어진다는 게 지금 우리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고는 있지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그런 변수를 생각 안 한 상태에서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예측하는 것은 그 시나리오가 맞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값이 지금까지 올랐던 게 거의 8년, 7년 이 정도 되잖아요. 상수세를 쭉 유지를 했던 게 그런데 그게 안정화되는 게 불과 2, 3년이 된다는 것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올라온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을 저 같은 경우는 민간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많이 갈라지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게 현실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통영을 해요. 여기 백화점이 생긴다 뭐 한다 내가 몇몇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교수님들도 만나면 분석은 딱 그럴싸하긴 한데 막상 카메라가 꺼지고 식사 자리 다음에 야 거기에 백화점 들어오는데 온라인 집어냐 그게 현실적인 분석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 맞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나 금리나 이런 것들은 좀 세련되고 나름의 근거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주택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그런 심리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주택가격들을 보는 게 과거에는 개량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수치화했다라는 게 유행이라면 최근에는 굉장히 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연구하는 이런 게 더 가치 있는 연구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막 숫자로만 데이터로 그런 연구가 조금 세련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 항상 저번에 두성균 박사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의 수태라 초래가 됐다. 이제야 좀 철 두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 되려면 정부 정책에서 좀 어떤 것들이 선입돼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연구원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최근 면접관 실행됐던 정책 방향은 간단합니다. 규제였죠. 그리고 규제도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당시의 전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 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다.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규제 방법들도 간단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니까 대출을 좀 억제하고 집을 많이 가질 때 페널티를 주는 거죠. 취득세를 더 중과한다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게 합니다. 부유세를 더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계시기 힘들어서 집을 팔 때는 이제 그 시세 차액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겠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지도 갖고 있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이 얘기는?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때도 고가주택은 또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실행했던 규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맥락으로 진행된 것들을 다시 풀어준다면 이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정도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병행됐습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진행을 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서로 엇박이 나는 겁니다.